10, 10 3개 추가할 수 있으니까 두 그대로 나누면 10개, 2개, 하나 아직 안되네 아직 안됩니다. 한 30은 돼야 될 것 같아요. 두 개 쓰려면. 왕실결혼 제한. 오케이. 탐험합시다. 아프리카. 아프리카 고고싱. 싸우고 있는데 이거 못 들어가겠는데? 아 목소리 갈래지네. 싸우고 있는데 못 들어가겠는데? 싸움 끝나면 들어가고. 아직 cv도 안 만들었고. 콘타틸이 원하는 국가. 부하. 군사 지도자가 죽었음. 어 1488년 끝났죠. 때립시다. 재정병 명분. 얘가 이기겠지? 아 얘 독립 열맹이 높아서 안 갈려나? 회의 한 번 해주고. 부하의 척포망. 마레안의 척포망. 이겨라. 3대3. 줘버렸네. 야이씨. 뭐하자는 거야. 뭐하자는 플레이인거지? 15개. 고고. 이거는 깔끔하게 얘한테 먹일 거예요. 생산기술 연구 유신과 하겠습니다. 혁진성이 감소하고 있다. 아 팔테크 이제 찍지 말자. 아까워. 거의 다 왔어. 조금 있으면 만날 수 있어. 넘치는 돈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. 바로. 노예. 이제 노예가 나오나요? 노예 생산. 재능 있는 재판관. 조언과. 절반 조언과 위신 하나. 괜찮은데. 문바사 지역의 건설 비용 감소인데. 문바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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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엉뚱한 때가 찍혀. 문바사. 여기여기. 문바사. 상하 나오고. 아니야. 종가를 해서. 위신. 이투가짜 되니까. 어 이득이지. 어 이쁘다. 아. 위인인데. 블리즈 위자 두개. 이거 먼저. 오케이. 조금 버텨라. 내가 들어간다. 에이씨. 점멸각스. 자, 점멸시켰고. 아 여기 전혀 끝났네요. 네. cb가 있을 건데. 아. 속국화도 되게 끌린다. cb를 다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. 그치. 근데 지금 오버될텐데. 3분의 3이라. 그치. 먹어야 되겠는데. 끌리지만. 땅 하나짜리라. 먹는게. 먹어서 만들지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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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사가 1000포인트. 우리가 세이브가 1515포인트 까지니깐. 포트레이시 되게 잘 만들었는데요? 그죠? 마음에 드는데? 이쁘게 만들었어. 멋있는데? 이송하고 맥이고 어떻게 하는 필요 없고요. 14포인트인데 여기를 먼저 합병하면 되겠습니다. 콜레임 2개 만들 수 있고 언제까지 반란이 성공할 거라 생각해. 기다려봐. 많이 쏙 끌리는데? 신분증이 1,500년. 7년 남았어요. 근데 아마 우리는 조건이 안 될 거야. 아직도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금광이 어디 있지? 금광이 여기 위에 있었나? 금을 먹어야지, 금. 상아보석. 아, 여긴 진짜 노예 밖에 없네. 잠깐만. 얘를 해야겠는데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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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이 죽으니까 2는 너무한데 1 깎고 또 2가 깎는단 말이야 가르치지 말까 3을 깎는거야 524 524가 낫긴 낫나 지금 우리 왕이 333이에요 513이면 9 똑같지 524면 7 11 2.1이야 아니 아니야 잠깐만 가자가 아니야 지금 524가 524가 아니야 535면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겠는데 안정도가 어차피 하나 더 깎이면 90포인트여서 거의 가까이 손해 아닙니까 행포 100포인트가 손해면 1포인트당 행정 1포인트당 1년 12개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본전을 뽑으려면 8개월 나이가 모르잖아 나이를 모르잖아 60세 이런거 아니야 또 나이는 디폴트가 돼있나 모르겠다 이건 좀 골 때리는데 어 미끄러졌어 후계자가 후계자도 그냥 들어오는거야 야 무슨 후계자가 50살입니까 14살인데 중교통합강요 칼리아피아치워받다 아 지금 행포 모자란다 지금 깔띠가 아닌데 종가 비용 20%는 괜찮다 마당빨 이슬람교 교주 사망할때까지 조세 참된 신앙관용도 연관조동성 참된 신앙관용도 부패도가 좋은거 같은데 야 그거 막지 말고 이거 막아야지 아 별른데 111포인트가 필요하잖아 과학장이 없어지면 좀 줄겠지만 거의 한 90포인트 100포인트 필요하단 말이야 아 시행중이 형은 또 왜 감소시켜 아이 더럽네 코어 만들었구요 92포인트 92포인트 두개 올려야 된단 말이야 후계자는 알아서 죽을까요? 아니 어떻게 후계자가 이렇게 될 수가 있지? 거기다 건설병 증거가 있어 강박적 완벽주의자 보기 싫은 지도 판두를 피한대 판도충이네 여러분들부터 여러분을 보는 듯한 판도충이네 네 안녕하세요 쓰레기 반란 붕자 아 왜 그래 아씨 아 알라신이시여 알라신이시여 대수님 순위를 믿고 있으니까 지금 알라신이 알라신이 너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데 아이 짜증나네 괜찮아 우리 용병제나 반란군 다 때려 잡으면 돼 아 아 아 아 아 인력도 많고 아 아 얼른 일로 넘어가라 아 철학자 얘도 반값 철학자네 아 철학자 있죠 아 아 아 아 씨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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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알겠는데 사기 아 규율 좋습니다 세계관세 20% 회군 지휘관 기동력 1 와 쓸모없다 와 쓸모없다 이거 잡고 이거 살짝 먹고 와 쓸모없고 내가 이렇게 가는 건 반란군 잡으러 오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얘 훈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멍청하게 그죠 어 얘 반란군 잡으러 오는구나 이랬는데 내가 바로 딱 때려버리면 정신을 못 찾는거지 아 휴전입니까 아 휴전이구나 아 휰 음 음 음 음 음 이따야 되냐면 먹거묵고 먹 dram 만드구 만들고 음.. 4명분으로 때리죠 뭐야? 2배는 뭐야? 탐사선이.. 오 안돼 안돼.. 아이씨 괜찮아 아직 괜찮아요? 저 행정이 필요한데 말이야 이럴 시간이 없는데.. 아무도 안들어왔냐 근데 동맹이? 아까 있었잖아요 거부했네? 들어오기를 거부했네 이제 끝났고 깔끔하게 내려가서 만들고 만들고 클레임 만들고 클레임 3개 다 만들어있을거에요 만든 다음에 발란 때려잡으러 내려가야겠죠 지금 내려갈 수 있나요? 18개? 좀 씬데 포병 하나만 더 벗고 부양계치 순위계종 어 계종 잘되고 있어 이야 얘 아예 내가 그냥 계종 강요하면 딱 취약관 보호 장군이 없어졌네요 우리 후계자도 쓰자 나이 많은데 뭐 봉선이 있나요? 봉선이 있나요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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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독립지원 아이씨 아이씨 개새끼죠 한번 붙어보자 동맹 누구있어? 카파랑 마쿠리야 오.. 좀 센데? 나는 맘룩이랑 맘룩 아저씨 혼내주세요 먼저 결혼 먼저 합시다 맘룩 아저씨 저 새끼가 저거 에티오피아 새끼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달 오버려도 돼요? 음.. 음.. 같이 혼내주자 우리 코로나 음.. 음.. 거기에서 음.. 지금 맘룩이 세 오스만이 요정도밖에 못 먹었어 맘룩이 세 맘룩의.. 맘룩의 시대야 칼라인 맘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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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다 만들었니? 만들었구나 같이 에티오피아를 맘룩을 맘룩이랑 때려버려야겠어 어딜 콥택을 믿고 이시새끼들 죽으려고 되삭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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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끝 잠시만요. 아 수영 안하냐? 에티오피아야? 음... 홉요 홉요는 매기면 되잖아요 벌써 하나 만들어놨구나 홉요 아주란이랑 휴전이 5년 요거 때리고 요거 때리고 55% 노예 나오고 클레임 밤 아 얘를 합병하려고 그랬는데 독립 지원을 해버리네 열받게 50% 안팎 그룹 왔다 갔다하니까 그래 50% 이내는 안 되거든 지원이 50%가 넘어가버리니까 순간적으로 확 지원해가지고 100%가 돼버렸어 예스 꺼져 이씨 동맹했다고 여기다 올라갔네 누가 지원? 안했는데 어떻게 100이 됐지? 자 코어생성 비용 감소 땡큐 좀 이따 박을 걸 그랬어요 찍고 박을 걸 그랬어요 시대건이 에티오피아 코앞 다행히 반란군이 우리 내륙에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다 막 아 또 막으러 가야 되니까 귀찮네 귀찮아 슬슬 귀찮아졌어 인본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안정도가 마이너스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키루아칸다입니다 반란 반란 맞고 있어요 키루아칸다 뭐해 뭐 30% 클레임 만들고 딱 먹으면 코어 비용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만들고 먹는 게 외교 포인트도 절감하지만 코어 상승 비용도 절감시키기 때문에 이득이죠 이게 왜 올라간 거야 개발도 얘를 합병해야 되겠는데 유럽은 우리가 탐험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애들이 아직 안 내려오네 댓글로 보니까 아 저 외교 아까운데 합병으로 써야되다니 허브 이어 를 합병한 다음에 이거 괜히 먹은 거 같아 그치? 클레임 만들고 이거 걸렸어? 클레임 안 되는 거? 자 여기 먹으러 갑시다 발견의 시대가 끝났는데 우리 하도 못 올렸는데 너무하잖아 이거 금수저와 우리 완전히 똥수저야 똥수저 흑수저도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? 하도 못 올렸어 똥수저 똥수저 4테크인데 뭐 4테크인데 뭐 아 이건 니리지 막을래? 아씨 팽팽한 권력 양력을 잃는다 충성도를 상인이랑 울라마죠 둘 다 돈에 관련된 애들인데 울라마 같은 경우는 기브를 올릴 수 있으니까 울라마 같은 경우는 기브를 올릴 수 있으니까 하긴 옛날에는 다 먹혔을 때 우리가 오히려 이베리앤반도가 이슬람에서 먹혔을 때니까 지금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 그치? 60 65 이 하나 더 필게요 어디를 먹으려고 이건 그냥 뺍시다 화이트빛 새어 톤 뺐고 심민주의 탄생 안돼 벌써 탄생하면 안돼 아 위신 감소 내부 분쟁 불만도 0 안전듬비는 얼마에요? 93 써야되겠는데 바로 터졌네 완전 말란건지 아 졌어? 다시 보네 케이브타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협상 이제 못먹네요 동맹 깨고 배상금 받고 돈 받고 클레임 포기하고 미스틱 율법주의 부패도 1인데 한번 세리먹고 이제 부패도가 133원 주네 야 이득이다 부패도 3 내리고 남아공이 이제 흑인이 진짜 지배하는 남아공이 얼마 안남았어 포트칼로 스페인 먹기 포트칼로 스페인 먹기 아 포트칼 너무 싫어 재미없어 스페인도 마찬가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여기 얼마 올라가면 안되는데 아 52잖아 회유 합병하고 있단 말이야 다 했단 말이야 그럼 첫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